출발! 대군단을 잡기 위한 여행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부대 데려오기 우와 CG 모드 자 공격을 안해 공격! 옳지 다 다 죽여 다 그렇지 원빵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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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쎄네 이건 뭐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 좀 많네 여기 좀 많네 암사라고 암사라고 와 딘딘 촤 에이 컴온 자 개쎄네 아 지금 가운데 찡겼거든요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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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은 거야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아 사람 사이에 낄 줄은 몰라네 잘못하면 다 죽겠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으며 몇몇의 디먼스를 이따오티컬으로 스스로를 얻은 장르의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간돌돌로는 간돌돌의 이곳에 있는 아 집에 갔다 와야 되나 이걸 우선 여기서 우리 죽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 얘네를 좀 보내줘야 될 거 같은데 구호소 꽉 찼나? 난리가 났네 여기 하나... 얘? 끌고 온다, 데려온다 이거 언덕에 책 하나 있어요 어디 어디 언덕 어디 아 애들 치료 좀 하고 얘 상태가 영 쉐쉐여가지고 애형제 하나 보겠고 이쪽 뒤에 하나 있으려나 없네 이 안에서는 큰일 없나요 돈 많이 모으고 있고 자 애들 피 채울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피 채워야 될거 빨리 하루종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어떻게 담금지를 인원을 인원을 좀 늘릴까요? 최대 수치 증가 시킵시다 야 너 왜 거기 누워있어 아 누워있으니까 치식 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, 이 정도면은 가도 되나? 부활시간 줄여주는 거 업그레이드 했어요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? 아우야, 이거 창고야 창고 조졌다, 야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출발! 아냐아냐 이, 이리 가는 게 이, 이리 가는 게 빨라 이리 가는 게 빨라 그래, 던전에서만 사용했잖아 왜, 난리야 월급 안 줘야 돼 유튜브에 첫 해부터 있습니다 던전스2에 대해서 너네는 들어가서 일하고 얘는 왜, 얘는 트롤 얘네는 왜 나오는 거야 얘네 귀여운 애들 얘네 가, 가서 일해 어허, 참말로 아, 들어가면 나오길 구조가 되겠지, 참 여기 찍어, 깃발 찍어놔가지고 트롤 개누려 가자! 아, 어떻게 더 멀어진 것 같다 자 왜 더 멀어졌냐 자, 가자 그, 제가 괜히 개복덩이가 아닙니다 그,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, 식당에 갔는데 이 새끼 껴, 껴니? 식당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아, 요즘에 장사가 안 된대 그래서 왜 장사가 안 돼요? 그랬더니 요즘에 그, 근처에 사람들 회사가 부도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대 그래요 아, 그러냐고 막, 아줌마 계속 밥 먹는데 한탄하는 거야 자,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 아유, 그래도 그렇게 말해서 고맙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야, 소세지 구이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 소세지 구운 거 그래서 스키다식 그지 같은 거 남은 어제, 어제 건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거 먹고 딱 나왔어 나왔는데 배가 존나 아픈 거야 보니까 그 소세지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아,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러고서 침을 딱 뱉고 갔다 한 달 뒤에 망했어 제가 괜히 그 복덩이 잘못 건드리면은 저주덩이 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 동네 자체가 망했습니다 재개발한다 그러다가 파토나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망했어요 와, 빠글빠글하네 가자, 개쎄 보인다 고! 도망가는게 않겠다 굽진아 이동 좁은대로 몰아서 그대로 밀고 들어와 그대로 아유 찡겼네 아 뭐야 이거 왠지 빨간 주황색 밟으면 안될거 같애 이거 왕인가? 뭐죠? 쟤 면역이야 아 문 열려있으면 면역이구나 하하하하하하 면역이고 나발이고 녹는다야 하이자이젠 간달도어 간달도어는 쓰러졌습니다 간달도어 간달도어 고고 롱이 잠시만 이거 악마의 세계로 가는거 아니야? 저 밑에 하트 뭐야 토할거 같다 빅토리이이이이 아 지하세계로 갔네요 자, 던전스2 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